저희가 단독 공연을 위해서 좀 특별한 무대들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바로 멤버들의 솔로 무대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타자로 우리 아이레 언니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곡을 들려드릴 지 소개를 한번 좀 해주세요 이 곡은 여기를 댄스 파티장으로 만들어줄 곡입니다 가자 가자 바로 가버려? 바로 가버려? 알았어 오케이 댄스 댄스 파티 타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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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어때요? 우리 언니 춤추는 거 어때요?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소리만 들으시는데? 감사합니다. 아니 나는 연주곡을 들을 때 항상 신기한 게 있어.